안녕하십니까. 김기남 전기정보통신학원 김기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서울의 공기업에 대해서 채용한 데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전에는 1호선 서울지하철, 2호선은 서울도시철도 이런 식으로 분사가 돼 있다가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공기업이 된 그런 공기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서울에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근무조건 괜찮습니다. 급여조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복지 수준도 괜찮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간 수강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내지가 않았는데 최소한 200명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그 학생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통화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괜찮다, 근무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봐서는 객관적으로 괜찮은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책은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발간한 전기직, 전자직, 통신직, 신호직, 차량직, 승무직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험소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예전까지만 해도 NCS만 이렇게 전형으로 실시했었는데 이번 시험부터는 NCS하고 전공하고 50대 50으로 채용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서적들은 전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교통공사의 어떤 채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필기시험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공 있으시죠? 전공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바로 NCS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통신, 신호, 차량, 전자 이런 직군들은 여기가 50이고 여기도 5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0문제, 여기도 40문제. 그래서 토탈 80문제죠. 그리고 이 NCS의 출제 범위는 거의 전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NCS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교통공사 NCS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하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철도 안전법령에 대한 게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은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전공들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승무직종 보시면 이제 여기 NCS가 40문제죠. 50% 그리고 전공이 이제 나머지 50% 그래서 이제 80문제를 90분 동안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하고 연각 있는 전기일반, 전자일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죠. 차량도 여러분들이 전기일반, 전자일반 하나 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기는요. 전기는 전기일반. 여러분들이 전기일반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전기기사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은 통신일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통신일반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선통신기사라고 아시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사라고 아시죠? 거기에다가 약간의 정보처리기사 내용 그 정도가 이제 통신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라고 돼있네요. 신호는 전기일반이나 전자일반이나 통신일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죠. 자기가 득점하기 좋은 걸로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뭐 여기에 어떤 가산점이 더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또 전자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자일반이 뭡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전자일반은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시중에 전자기사라는 기사 종목이 있죠?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는 전자일반이나 통신일반을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일반에 전자기사 과목이 뭐 있어요? 전자해로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자계산이 있죠? 그다음에 해로, 제어,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전기자기학. 그러니까 전기하고 통신하고의 어떤 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일반은 뭐 정보통신기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잖아요. 디지털 전자해로, 전자계산일반.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이라고 통칭하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시스템, 정보전선공학. 이거죠? 그다음에 무선설비기사는 뭐가 있어요? 똑같죠? 전자해로. 그다음에 전자계산일반. 그다음에 무선공학이라고 얘기하는 무선기기, 무선시스템. 그다음에 안테라공학.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체를 시행하는 종목이죠? 안전문.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철타기 위해서 보면 승강장의 안전문이 있죠? 그거 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그 직종은 통신이나 전기나 전자 중에서 자기가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사무는 어떻습니까? 사무는 어때요? 전 NCS로 전부 NCS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배점도 80문제고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예요? NCS 50, 전공 50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80문제를 90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입니다. 4지선다가 아니고 5지선다라는 게 좀 다르다는 거고요. 출제 수준은 아무래도 대졸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대졸 전공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졸 전공 수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7급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대졸 전공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 레벨입니다. 그러면 누가 출제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련 분야 해당 분야 대학 교수가 섭외가 되죠.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주로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출제를 위해서 뭔가 레퍼런스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찾아보는 레퍼런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중에 있는 관련 종목의 기사들을 좀 기사책들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기사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게 뭐냐 하면 기사는 똑같이 나오니까 답만 해오서 그냥 어떻게 합격이 됐지만 이거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핵심이 핵심이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필기 합격하면 당연히 인성검사를 실시하겠죠. 필기 합격성에 한해서 주로 인성검사에서는 여러분들 뭘 보나요? 사회성, 성질성, 협동성. 그래서 이제 인성이 연관된 거를 이제 좀 파악한다는 거죠. 조직의 이론을 뽑기 때문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걸리겠다는 취지겠죠.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 볼 때 면접위원 자료에 여러분들의 인성검사지가 참조가 됩니다. 이런 것 좀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돼요. 인성을 우습게 보면 인성은 점수화되지는 않지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시험 요새 면접 시험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사치례 정도로 끝났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면접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낭패를 보는 분야가 면접이에요. 혼자 이제 열심히 도서관이라든가 집에서 필담은 준비할 수 있지만 면접은 조금 어려워요. 혼자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전에 없던 현상이 생긴 게 뭐냐 하면 면접 과정 수강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면접 과정은 그냥 요식행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 출제는 수행사는 요거를 수주한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험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수행사. 이런 분들이 해당 분야 대학 교수나 전문가한테 출제를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공사 면접은 크게 PT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T 면접은 공통질문 한 문제예요. 이거는 전자, 신호, 통신, 전기, 차량, 승모 전부 달라요. 문제가. 그리고 오전에 문제와 보호 문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봤던 게 오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하고 오해 문제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그러면 직무하고 연계된 거죠. 직무하고 연계된 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통신이다. 그러면 통신 직무하고 연계된 거 뭐 있겠어요? TCPIP라든가 OSI 7A라든가 뭐 CSM의 CD라든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PT 면접에 대해서. 그다음에 집단 면접은 여기 보면 열 문제를 출제한다고 돼 있죠? 왜 열 문제냐? 바로 공무원 평정 요소가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에다가 2 곱하면 10개죠? 그래서 열 문제 정도를 질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평정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 7급, 9급의 채점표였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이거예요. 전공 물어본다는 겁니다. 전공 물어본다. 그다음에 이제 인성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성 연관된 그런 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좀 스마트한지 그런 걸 보는 게 요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력, 노지력, 발전 가능성. 이거죠. 그래서 제가 면접 특강을 이렇게 좀 요새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제가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 과정을 들어보시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과정은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최후 사이트에도 공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자로도 아마 공지가 됩니다. 최종 합격하면 뭐겠어요? 신체 검사가 실시가 될 거고 신체 검사가 끝나면 이제 집세 교육을 위해서 아마 언제 어디까지 언제 어디로 이렇게 좀 모이세요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것만 다시 얘기한다면 요거죠. 그래서 절반, 절반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시험 본다. 그 시험의 내용은 대절 전공 수준이다.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거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할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새 공기업 비행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교통공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인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